안녕하세요. T1 감독을 맡고 있는 벵기 배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T1 서퍼드 키라 류민석입니다. 일단은 라운드 2 전승인 것에 대해서 기분 좋고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한데 스프링 때 보다도 벌써 스프링 끝났다는 게 참 시간이 빠르다고 느낍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경기를 따지자면 하나전에서 패한 경기가 일단 떠오르는 것 같고 아무래도 1패가 있는데 딱 한판 진 게 하나라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라운드랑 2라운드 둘 다 하나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하면서 그냥 스크링 때 나왔던 건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서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4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입니다. 네, 팀원 제우스 오너 페이코 구만이시 캐리아. 막도 나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전설. 말 그대로 덕고트. 장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해주셔서 해주셔서 그냥 각자 개성 살려서 장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저는 그냥 귀에 꺾고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다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로 중에 간간히 쓰는 선수가 있어서 누구쯤은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올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롤의 메커니즘을 잘 알면 스키샷이 잘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Q. 표지 1등에서 기쁘고 이제 서포터 최초이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깨는 날 있더라도 또 제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Q. 표지 1등에서는 성공한 선수? 그냥 천번 bitter 끝까지 잘하면 되고 그리고 게임을 뒤집는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 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Q. 표지 1등의 선수는 고향은 없을지?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은 서포터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챔피언들이 별로 안 나오고 때리는 서포터들이 굉장히 많아 나와서 서포트분들이 좀 더 활약할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텀 라인전이 되게 중요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이머딩가랑 그런 챔피언들이 너무 세가지고 그런 걸 상대로 이게 먹으려면 원데일 챔피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꺼렸던 것 같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해본 적은 없고 그냥 대회장에서도 딱히 얘기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유리한 부지이긴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세트패 같은 경우 할 때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가 나와서 그런 거지 실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편안하게 게임하는 거를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막 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선수들이 그대로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뭐 코치들 중에서 특히 톤 코치가 열심히 해주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아직 성대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오든 꼭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든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프링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고 나머지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수고했고 수고했지만 1등 했다가 우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우승하고 첫 단추를 잘 꿰매고 싶습니다. 일단 스프링 아직 끝난 거 아니지만 아직까지 분위기는 괜찮고 결승전에서까지 우승할 수 있게 쭉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플레이오프 이제 남았으니까 플레이오프도 같이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